야, 야, 타보본. 망치본을 빨리 잡아야지. 아저씨, 잠깐만요. 어, 이건 타올지마가 아니라 파악했지 완다는데요? 어, 어, 이거, 어, 뭐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 나 알았거든? 난 그냥 장난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갈게. 음메, 장난감은 왜 이렇게 말한 거야? 어? 아, 이거 타올. 잘 못해. 뭐하냐, 뭐. 이게? 아주 멋있겠는데. 이건 뭔지 알아? 저, 기대가 아니겠구먼. 이게, 파악했지 완다는데? 이, 네 개가, 이게 네 개, 네 개가 있으면 합체로 할 수 있어. 난, 뭐, 언니가 잘 모르겠구먼. 근데, 기대가 돼. 그래, 이거, 이거 다 파악했지 완다는데? 난, 나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근데? 너는, 그... 뭐야? 뭐야? 저, 이 기세를 물어, 지구 정복에 돌입한다. 뭐라고? 지구 정복? 자, 자, 여러분. 네. 우리가 지금, 이 장난감들을. 네. 이, 지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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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픈할 때가 아니죠? 네, 맞아요. 파악했지 완다. 장난감들을 갖다가 하나나 소개하는데. 네. 자, 이 사운드 어설트대장. 이 동영상, 이 동영상. 백번째 좋아요를 누르는 친구한테 이걸 사운드 어설트를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뭐야? 또 하나. 또 하나, 또. 된장찌개가 먹고 싶대. 뭘 먼저 제가 오픈해 볼까요? 네. 당연히. 짠. 터보본? 응. 터보본을. 자, 오픈해 보세요. 이게 터보본의 집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어. 자, 터보본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본판이에요. 이거 오픈한 다음, 응. 망치본. 아, 그래? 그리고 거치본과, 마지막에, 메이본을 오픈한 거예요. 이건? 오? 오. 오, 이거봐. 터보본하고, 멍치본이 들어있네? 오. 오. 망치본은, 하지만, 망치본은, 버그로 본데? 버그로? 어, 그러게. 오, 이건, 카메라로, 보게하면 되잖아? 자, 스케이트보드도 있습니다. 오, 얘같은, 이렇게 타려, 타려, 타려. 오, 이거 여기다, 이렇게 꽂은 것 같아. 자, 터보본은, 터보본 룸은, 그, 일본판이라서, 약간 신기하죠? 네. 끝에 다 똑같습니다. 네. 씨득은 다 똑같고, 설명서만, 이건, 어려 되겠는데,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으아악. 으아악. 야, 야, 타러본. 망치본을 빨리 잡아야지. 아저씨, 잠깐만요. 어, 이건 타올지마가 아니라, 하아 캣치 완다는데요? 아, 이거, 이거, 어, 뭐야? 잘 오신 것 같아요. 나, 나 알았거든? 난 그냥, 항해를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갈게. 오, 장암을 해봤으니까, 메리, 고! 망치본! 우와, 망치본을 잡았다. 이제, 비버그 시켜야죠? 그래. 버그 번! 카드! 카드! 오케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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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اسラ заб dik 카드! 50원! 카드! kay... 이건 정말 아닌데. 좋은 것اؤía ㅋㅋ 재미로 하는거야. 아, 그래... 어, 재미로 하는 거지. 아, 맞아. faz... 그org... horsepower... superficial... 망치본을 해야되는데 잡은돈이 나왔어 근데 재밌다 아 재밌다 이거 아 근데 이게 진짜 완전히 재밌는데요 그쵸? 네 소음이 진짜 재밌구요 네 이 캐릭터들도 두개 딱 주니까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자 거즈본하고 리멜본 그리고 망치본의 룸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쵸? 네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세요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다음에 또 만나요